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정세현 전 장관도 몇 차례 언급했는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 과정에서 국회에서 아주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 연출됐어요. 상임이나 이런 데서 삿대질 말싸움이야. 상례인데. 본회의장에서 고성도 가끔 나는데 몸싸움 일보 직전 단체 퇴장 오랜만이었어요. 네.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 다시 이제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북정책 등을 강도 높게 두루두루 쭉 비판을 했어요. 야당이 정부 여당 비판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그랬죠. 네. 이렇게 말하죠.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중간에 연설이 중단됐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잠깐 연설을 멈췄다가 외신보도 내용이다.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이어갔고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건 저는 자제력을 발휘한 거라고 봐요. 문희상 의장한테 어디서 이따위 얘기를 합니까? 라고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죠. 왜 축구하다가도 충돌을 벌어지면 심판한테 안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대팀 선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문희장이 아무 발언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품격과 격조 있게 해야 된다.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경청해서 듣고 그 속에 다산지석으로 배울 것은 배우고 옳은 소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반성하고 들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양쪽에다 다 한마디씩 한 거죠. 그런 셈이죠. 네. 이렇게 정리를 했고 우여곡절 끝에 연설은 끝났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죠. 연설 끝난 후에 공방전이 계속. 민주당은 일단 즉각적으로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다. 당에서는 즉각 윤리위에 회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도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내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입장문이 됐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이 브루나이 등 동남아를 순방 중이잖아요. 그렇죠. 부대변인이 국내에 남아있었는데 대변인 대신에 낸 거죠. 그런데 국가원수 모독죄가 있어요? 없습니다. 유신때 생긴 국가 모독죄 안에 국가원수 모독죄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걸로 유신때는 처벌이 많이 됐죠. 80년대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어쨌든 지금 여당은 분위기가 매우 격앙됐고 한국당은 민주당 당신들이 야당땐 더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런 건 오망과 독선이 다 맞받아치고 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충돌이 벌어질 거 몰랐을 거야? 알고 한 거죠? 정확하게 어느 수위일지까지야 몰랐겠지만 민주당이 격앙됐을 것이라는 건 예시 가능했겠죠. 그리고 이게 또 사전에 서면으로 배포가 됐어요. 민주당도 알았다는 거죠. 배포된 원고에도 또 이 표현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여야 충돌이 벌어지는 거 나쁘지 않다고 봤을 겁니다. 한국당 지금 지지율도 괜찮고 자기 지지층들이 결집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 갈등 전선이 민주당 대 한국당 이렇게 형성되는 걸 바라는 면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선거법 이야기하면서도 양당 구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다른 야당들이 여당을 역성 들면 이게 이중대 아니냐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고 한국당을 따라오면 좋고요. 아마 4월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 갈 것 같아요. 의도적인 양당 구도로의 어떤 도발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도발에 대해서 또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치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 선출됐잖아요. 손학규, 정동용 대표들은 대표된 지 한참 됐어요. 그렇죠. 손 대표가 이런 양이 몇 번 했거든요. 청와대에도 밥 한 번 안 내냐. 아직 한 번도 회동이 없었나요? 원내대표들은 갔는데 대표들은 안 갔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여야 대표하고 회동할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동이 딜이 됐었으면 저는 이게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런 회동이 어떻게 성사가 된다면 그 회동을 전후로 해서 또 서로 간에 유관 표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나저나 이해찬 대표가 윤리위 회부를 거론했는데 나경원의 대표를 정말 윤리위에 회부할까요? 회부를 하자고 제안하는 건 하면 하는 거지 않습니까? 회부라는 게 말하자면 고소고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건 하면 하는 건데 그 이상 진도 나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좀 말장난 같지만 내가 언제 대통령과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했냐 그런 이야기를 듣지 마라 라고 했지. 벌써 이렇게 받아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전 정권 때는 공수교대였을 뿐이지 이런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19대 국회 때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이 세상 새누리당이 난리가 났어요. 제명하자 막 윤리위에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국정의 동반자인 야당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보여달라. 이렇게 반발했고 그냥 시간 끌다가 넘어갔죠. 당장은 냉각기가 이어질 건데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글쎄요. 게다가 선거제 패스트트랙 가지고도 또 말썽이고 지금 3월 국회도 참 별로 뭐 일 못하겠네요. 미세먼지 하나는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네. 남극이 감사합니다.